중간에 있는 데 좋아지고 드셨는데 안 좋아지면 로아큐탄으로 인한 탈모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로아큐탄이라는 여드름 약이 있거든요? 피지선 분비를 줄이는? 근데 이제 저희 카페 통해서 질문 주셨는데 쿠마찐 님이 로아큐탄 격일 복용 2년 차입니다. 소갈머리가 자꾸 비는 게 로아큐탄, 로아큐탄 카피약인 것 같아요. 제로큐탄 때문일까요? 이소트레티노인으로 인한 탈모 돌아오나요? 이소트레티노인은 로아큐탄의 성분이고요. 모발이 식후 제로큐탄을 복용하면 20무도 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걱정을 너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로아큐탄으로 인한 탈모는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로아큐탄 약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1번 피부 및 부속 기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작용 그리고 매우 빈번하게 드물게, 매우 드물게 이렇게 있는데 드물게 여기 부분에 보면 가역성 탈모증이라고 있어요. 일부의 경우 지속됨하고 가로열고 돼 있는데 약을 중단하면 회복된다는 얘기가 꼭 드물게 일어나요. 굉장히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못 봤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로아큐탄 드시는 분들 많은데 제 환자분들 중에 약 때문에 탈모가 생겼나 느낀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약 설명서에 설명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 아셔야 되지만 탈모가 유전성 탈모가 악화돼서 빠질 확률이 훨씬 높지 이게 멀쩡한 분이 로아큐탄 때문에 탈모가 되는 일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시려면 로아큐탄을 끊었을 때 상황이 좋아지는지 왜냐하면 가역적 탈모라고 했잖아요. 이 설명서에도 그러니까 약을 중단하면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중단했는데 좋아지고 드셨는데 안 좋아지면 로아큐탄으로 인한 탈모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먹고 있는데 빠진 것은 보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발 이식하고도 영향은 크게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